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1일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투자 어렵게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주식투자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투자 우리 모두 쉽게 생각을 합시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5년 10년 후 아직 생산활동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20년 30년 40년 후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세요. 또 하나 세 번째 시장의 타이밍을 잡으려는 생각 그거 접으세요. 그것이 바로 주식투자를 나 스스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고생 안하고 돈도 안 벌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고생을 좀 하더라도 재산을 더 불리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식에 투자를 돈을 넣게 되지 않으면 마음고생 안합니다. 그렇죠? 세계 돌아가는 정서에 별로 관심 끄고 살아도 돼요. 그동안 살아왔듯이. 대신 돈 못 벌죠. 그거 하나와 마음고생 좀 하더라도 재산을 더 불리고 싶으세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은행의 잠재기에 넣어두는 이유가 있어요. 의외로 경제 문맹 아닙니까? 금융 문맹. 어떻게 돈을 부르는지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은행에 잠재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또 하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은행에 그냥 잠재기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아주 적은 최소한의 은행 이자만 주고 지금 국내 시중 5대 은행 보면 한 2.3% 정도 나올걸요? 대신 그 돈으로 예대의 마진, 예금 받은 것, 대출에서 나간 그 마진, 이자 마진, 그것과 대출과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냅니다. 은행은. 용기가 없는, 자신이 없는 금융 문맹의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아주 최소한의 돈만 조금 주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은행이. 그러지 마세요. 직접 투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왜 은행이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얻게 그냥 놔두는 겁니까?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원금 손실이 생길까 봐. 투자라는 것은 누구나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나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업과 투자로 재산을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손실 생각 안 합니까? 투자라는 것은 1억을 투자하든 100억, 1000억을 투자하든 손실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는 얻고 싶어요. 나의 재산을 더 크게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노후대비. 은퇴 후 20년 이상을 먹고 살아갈 노후대비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안 하고 은퇴 후부터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지출을 해야 할 자금물 투자 없이 온전히 현금으로만 준비를 한다면 아마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월 300만 원 곱하기 1년 3,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억 6천입니다.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 나와 있더라고요. 남성 85.6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85.6 반올림. 86세. 여성은 무려 90세예요. 그러니 지금 나이가 60? 그러면 25년 여성은 3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 앞으로 월 300만 원씩 20년이면 7억 2천, 25년이면 9억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25년 앞으로 사는데 9억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노후자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묻어두면 매달 300만 원이 아니라 그 두 배 600만 원씩 매달 생활비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원금 7억 2천, 9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 복리로 인해서 불어나는 연 수익을 그대로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후생활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상속돼서 내 자손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주식에 묻어두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비교한다면 바로 건물주. 주식이란 그 수량 하나하나의 벽돌로 쌓아놓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주문주 위에 건물주? 똑같습니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미국의 경제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정도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견고한 세계 1등 시장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 투자 중이죠.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힘과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다 합해도 미국을 못 따라갈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계 1등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해야 안심하고 발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항상 드려요. 이 주가의 속성이라는 것이 10% 하러 가죠? 그러면 다시 10% 수익이 나요. 30% 하러 가죠? 다시 30% 수익이 난대도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는 것인데 인간은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해서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식을 던져버리거나 그래서 손실이 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 기다림 인내심도 없이 주식장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피같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을 마음고생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거와 마음고생을 좀 하더라도 재산을 더 불리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주식은 5년,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이 나오는 대로 꾸준히 정액, 정립식, 분할,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금액을 주가에 관계없이 계속 투자하세요. 또 하나 시장의 타이밍 절대 잡으려는 그 생각을 접기 바랍니다. 노르웨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연기금 1위가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 펀드예요. 현재 약 2천조가 넘어요. 2등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예요. 약 1,500조 넘어요. 3등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입니다. 약 900조가 넘어갑니다. 일본 공적연금 펀드 2등 노르웨이 국부 펀드 3등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에요. 4등이 미국 연방퇴직 저축 투자이사회 약 730조 정도 그 다음 5등이 네덜란드의 정부 연기금이에요. 약 720조. 이렇게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3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2등 노르웨이 국부 펀드에는 노르웨이 국민 1인당 투자금액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8년도 1월 기준으로 약 2억 천만원이에요. 꽤 많죠? 모든 국민이 1인당 투자금액이 2억 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4년 전의 금액이에요. 지금 3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 6% 라고 합니다. 그러면 2억 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약 6%면 연평균 약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전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300대 연기금 운용자산의 42%가 북미에 몰려있어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요. 북미의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 그중에서도 거의 미국이겠죠? 그래서 북미가 42% 아시아태평양이 28% 유럽이 28% 똑같아요. 다 합하면 98% 나머지가 남미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 전세계 300대 연기금 중에 미국이 가장 크죠. 노르웨이 국부원드는 세계 2등에 약 1500조원을 운영하는데 노르웨이 국민 1인당 투자금액이 2억이 넘는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도 대한민국 1인당 투자금액이 2억은 안되더라도 모든 평균적으로 1억 이상만 된다 그래도 얼마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음고생 안하고 돈도 안 벌고 그런 사람과 마음고생을 좀 하더라도 재산을 더 불릴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설명드렸죠? 미래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정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타이밍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락장에서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상승이 되고 상승장이 돼봐야 그때서야 그래 맞아 그거였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